안녕하세요. CNUH 클립뉴스입니다. 2023년 11월 첫 대투 소식입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공공부문은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CNU 무료클리닉데이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CNU 무료클리닉데이는 내분기대산회과 임정례 전문의를 비롯해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세종, 충남 지역주민과 충남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두번째 소식입니다. 심장례과 박재영 교수는 최근 2023년도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 대한 두제의 논문으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내분기대산회과 이현승 교수는 대한 내분기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난 3년동안 국제학술지 논문개재 실적과 학회 공헌도를 인정받아 2023 SRCDM에서 연구 본상을 받았습니다. 심장례과 안수현 전임에는 2023년도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순환기학 관련 연구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윤정아 전공인은 2023년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우수 의원 발표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1월 첫째주 유클리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